16일 신세계인터내셔널의 주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신세계인터는 바닷건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16일 종가는 1,500원 내린 14만 7천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주가는 1월 4일에 16만 1천원에 비해 9% 하락한 수준입니다. 16일 신세계인터는 주력 화장품 브랜드인 비디비치의 매출이 정체되고 있습니다. 계속된 투자로 화장품 사업부 마진은 10% 이하로 낮아졌습니다. 반면 수입 화장품은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신세계인터 분기별 실적은 제자리 걸음을 하는 모습입니다. 대신증권은 신세계인터 올해 4번기 매출액이 3,896억원 영업이익이 268억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신세계인터 최대지주는 신세계로 지분 38.91%를 갖고 있습니다. 신세계의 최대지주는 정유경 총괄사장입니다. 신세계인터는 외국인의 비중이 5.4% 소액지주 비중이 32%에 이릅니다. 글로벌 이코노믹은 스톡트비가 특허 출연한 비엠 모델을 이용해 동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동영상은 참고용이며 투자자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